이번에는 축구 국가대표 아실 텐데 황의조 선수입니다. 사생활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여성의 전체가 밝혀졌는데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요. 친형수라고 합니다. 형수.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가 됐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 형수는 지난 6월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황의조 선수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의조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황의조 선수에게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이거 풀리면 재밌겠다라고 말하는 등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협박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의조 선수의 형수는요. 형과 함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면서 황의조 씨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같이 매니저 역할을 했는데 이 영상을 유포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박지원 변호사님, 일단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사람이 형수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뭔가 해킹당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전 여자친구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됐는데 지금 포렌식이나 이런 걸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형수를 특정을 했고요. 형수한테 조사하면서 형수한테 당신 맞냐고 하니까 자신이 또 해킹당했다 얘기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증거들을 갖고 있었고 해킹당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의 중간에 보면 처벌 불헌 의사를 황의조 선수가 표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정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걸 봤을 때는 그쯤에 안 것 같아요. 이 사람 A씨가 형수였구나. 경찰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가족이 아니고 친척이잖아요. 친족이잖아요. 형의 배우자니까. 그래서 중간에 영상 촬영이나 해킹, 영상 촬영했던 거를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황의선수가 직접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쟁점을 보면요. 영상을 찍기 전에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 일단 그거 하나, 그리고 황 씨가 또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피해오성 측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했다는 황의조 씨 측의 주장을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변호인에 따르면요. 피해자는 황의조 선수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 이렇게 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고 또 유출이 될까 두려워서 황의조 씨에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황의조 씨 측에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촬영에 이용된 영상은 황의조 씨가 평소에 사용하던 핸드폰이었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다면서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고 해당 촬영물을 같이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제 중간에 영상을 모두 삭제를 했고 이후에 이 여성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추가로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를 불법 촬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고요. 또 황의조 씨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 여성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고소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피해 여성에게 굳이 연락을 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측, 황의조 선수 측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본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과 그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했던 정황들 같은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임의로 해석해서 뭔가 밝힌 입장문 안에서도 동의 구하지 않은 영상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요. 불법 촬영을 하게 된 가해자의 안일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행태가 피해자에 대한 범죄 행위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피해자 측 배로인 잠시 뒤 11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서 반박 자료, 어떤 자료를 내놓다고 하는데 이거 내일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팀장님, 이런 와중에 황의조 측이 피해자 신상 일부를 공개했는데 이게 또 2차 가해가 된다는 말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씨가 자기 불법 촬영 영상을 제출하고 분열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방송인이고 기혼자라는 것을 일부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티니를 보기에는 이거 신상 공개회사가 2차 가해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당시 뭐라고 했냐면 촬영물을 찍었을 때에 동의를 했었고 더군다나 촬영물을 찍고 또 같이 봤고 또 삭제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또 촬영물을 찍었다는 겁니다.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봤다가 삭제하고 이런 걸 갖다가 몰카를 볼 수 있냐라고 주사하고 있는데 당시 영상 속에 있는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냐면 본인은 변명하고 있어요. 이 신상을 방송인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일방적으로 보러가고 호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 왜? 왜냐하면 피해자의 말만 듣고 있다. 언론에서라든가 법정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공개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네티즌들이 반응이 좀 싸려난 편인데요. 일부 네티즌은 그렇습니다. 아니 신원 도출을 막아준다고 하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게 이게 무슨 보아하는 거냐. 아니면 황의조가 자기가 살겠다고 2차 가해하네 이런 말. 또 그리고 신상을 흘려서 어그로 끝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네티즌 입장에서 볼 때는 황의조 씨에 대한 뭐라 그럴까. 평가가 조금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황의조 씨는 자기가 변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상을 일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아까 일단 11시에 피해자가 또 다시 인터뷰한다고 그랬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이. 그럼 좀 두고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신상 일부를 공개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변명에 불과하죠. 이 사건의 가장 피해자를 따져보면 사실은 중간 단계인 황의조 선수는 본인도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피해자는 사실은 그 영상에 찍혀서 유포된 이 여성이 피해자로 봐야 됩니다. 이 피해자의 어떤 2차 피해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 2차 가해의 결과가 됐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 본인이 뭔가 변명이나 항변학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책임의 여지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성 입장에서는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신원이 공개되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축구계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피해자가 왜 국가대표이 중요한 경기에 뛰냐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김윤대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죠? 저도 축구를 봤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술 후반전이 나왔어요. 황의조 선수가 나왔었는데. 중국전이었죠? 네. 중국전 나왔었는데요. 그 비판이 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축구협회 인스타그램 계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황의조가 나오면 안 보겠다. 성범죄 피해자를 출전시킬 게 말이 되냐. 피해자로 이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확장은 안 됐지만. 그런 상태고 피해자가 국가대표가 돼도 되나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사실 국가대표가 되려면 일반 프로가 틀려가지고 어느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는데 회사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대왕 경기는 국민의 감정을 공유하는 경기인데 경기를 보는 중에서는 성범죄, 폭력,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또 반면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아직 범죄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감독이 황의조를 기용한 것에 대해서 왜 왈가불가하냐. 이런 말이 있지만 더욱더 보기에는 국가대표면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이 품위해지고 도덕적인 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네티즈를 더 크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요. 클린스반 축구 대표팀 감독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일단은 이게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불법 촬영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처벌이 조금씩 조금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모르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 당연히 처벌받고요. 두 번째 알고 동의받고 아니면 알고 있는데 찍었는데 그것이 유출했을 때 또 처벌이 되고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단 항의조 씨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둘 다 동의를 했다.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항의조 씨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이제 여성이 몰랐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촬영 부분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거 말고는 형수가 유출했기 때문에 형수는 유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항의조 씨가 찍을 때 이 피해 의성이 이걸 알았느냐 아니면 최소한 알 수 있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선수여서 굉장히 믿기지가 않는데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나중에 경기 출전하는 데 밝혀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